승천 칠 승텍을 선택하라 무작위로 히히 유물 하나를 획득합니다 일반 유물 아니 일반 유물이요 아이 그양할까?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 아니이이이이이... 불타 어디다 쓰지 이번에도 순액호각인가? 플랭리 짠 까까 미러전 전광 석화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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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비 까까 까까 얼알 마렴스 엘리트 두 마리 더 잡아야 되는데 까까 까까 맹동 유독가스 으음 어 킹기 가돌이 킹기 가 어 리 예 머리 또 날라갔다 너 오 진정한 대머리 불쾌 체력을 칠 일쑤니다 구하은 임박하십니다 저건 아마 모드 때문일거에요 저건 아마 모드 때문일거에요 저건 아마 모드 때문일거에요 포션좀 빨리 먹을거에요 포션좀 빨리 먹을거에요 포션좀 발돌림뿔 유독 발돌림 에다가 저거 뭣이기냐 저거 홈바야 어어 어 발돌림 너무 늦게 나와대 자야되나 구르기 안자도 될거 같은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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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차 비싸졌습니다 아주 큰 변경점이 있었군요 탈얼리 정식돈게임 3장 가자, 3장 아닌가? 불쾌발놀림,블릿 있는데 소주할까? 3장? 소주? 탈얼리 똥깬 아니 그게 보탬이 돼요 쓸더스..엠 쓸드스..엠 소주 커피 소주, 커피 커피, 소주 커피, 소주 커피, 소주 소주, 커피 소커 컸소 커피, 고기 커피, 고기 딴딴딴딴 따다단 엘리트 갑시다 근데 이거 전체 전체들이 좀 모자라지 전체들이 좀 모자라지 아까 저 그 베저 코 지금 다 조금 생각 이렇게 오늘 여기 그런 해 그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게노삼 이런 일들이 좀... 신경독 같은 건 나오나? 게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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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마름 możemy 들ữ 되는걸 건물 부채 50퍼 성공 머다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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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뭐 우단 뭐 LDG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단원 뭐함 신성 쓰자 신성 신성 7 근데 커피 드리퍼에 신성이면은 난 불에서 뭐하지? 아 아 아 오 계 로 산 으아아아아아 잘 못 때렸다 옆에 거 때렸어야 했는데 유독성 R 작업도구 뭐야 R3종 R3종인데 신성이 왜 필요 할 수도 있지 가자 시선 괜히 샀어요 상전할 사기 당했어요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 안 되나 스위치 버전은 글쎄요 뺀사 신경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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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성 개노슬모 아 건모 먼저 쓰면은 강화된거 얻을 수 있구만 신성 단도를 강화합니다 설치 건모 비타 비타 넣을까? 너 인바어 말음수 맞아볼래요? 그냥 마무리로 잡았네 정밀각 아니냐 이거 아니네 아니었네 정밀 거른다 다리걸기 합시다 아 다리걸기도 그렇게 필요없네 발돌린 구륙이 있고 가자 가자 여기서 맞아요 고기지 저백투석이 상위원 예비 맹독 망단 맹단 맹단 보채 맹독 맹단 맹단 건무 마무리 정밀은 좀 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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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Pode Western 건무 쓰고 나서 빌어먹을 신성을 쓰고 싶은데 욕심인가? 신성부터 쓰자 그냥 그럼 불타 먼저 쓰는 거네 아 이게 되는구나 되네 순서 퍼펙트 이상 완벽한 순서가 없다 매발 서순 결코 다시 서순 절대 서순 결코 다시 서순 야 대단한 가져가서 전박아 일로 왔나요 야씨 더 다단한 오케이 땡큐 작도 작도 두 장에 일곱 장씩 들어가면서 뭐 다 놓았을까 스네코 극혐 구렁반 구렁반까지 쓰면은 여덟 장씩 연깃 커피 집은 대신 연깃 빌어먹을 단도 집고 빌어먹을 달빙이 만났죠 가쨰 수빈 cosmetic 은퇴 아 드로브 르간데 서순에 했다 서순에 늦 두 장이나 버려야돼? 데밋이 안나오지 이거 발돌림 수비 해야되잖아 공포를 뺄까? 탈팽이 뭘로 잡지? 고개집중? 그 픽 뭐 그래서 핑핑이 뭘로 잡죠? 라는 뜻 겉못불 불격 칼잼 그지같은 이벤트 제비빌 유독 킹짱독 하나 더 쓸까? 킹짱독 미만 잡 아 뭔 강화가 나만 강화할 것도 없는데 헬로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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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구렁이 반지 아니었네 아 딴 거 집었구나 죽어라 병폭 병폭 작동? 병폭 유독? 병폭 발돌림? 발돌림이 제일 낫겠지 에너지 포션 압도구르기 플레이닝 압도구르기 플레이닝 압도구르기 플레이닝 저거 구르기 집는 것도 괜찮을텐데 아 아 아 포션 사는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야 음주 가자 아 신성특 딱히 쓸모가 없는 듯하라 아 시체인 듯하다 시체인 듯하다 그 그 저유물 빌어먹을 정밀 그만 나오고 에이 골드 아니 이걸 대단원을 못준다 대단원 못준다 차라리 고개를 가져와라 뭐 대단원 대단원 못일어 아 참 아니 아니 탁 아 불 켰을걸 아 뭐 어차피 재생 포션 두 개면은 못 잡을 게 없지 맹독, 구르기, 플라이니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나만 정밀 없어 아, 죽죽죽 뺐어야 했는데 이제 예전의 전통은 안에서 지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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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다노 하나 지겠지? 응? 아, 드로우 감... 뭐야? 아닌가? 응? 야, 뭘 잘 못 가지 내가? 드로우 감소 맞췄나? 아이, 뭐 천천히 갑시다. FN 반지더라구요, 보니까. 내가 뭐가 이렇게 헷갈리... 헷갈릴만한 게 많냐. 어리석은 놈 턴이죠. 어리석은 놈 턴이죠. 네, 머다노 하나 쓸 수가 없다. 7장씩 들어오니까 2번 들어오면 된다. 아니, 뭘 계산을 틀린 거지요? 아, 드로우 감소구나. 아니, 쎄... 아잇! 계산할 거 겁나 많네. 피라미드 돌아가는 거야? 이거... 도중에 패치돼서 새로 생겼어요. 단도 바꿔주거라. 단도 바꿔주거라. 와, 풀피. 바바바바바바밤 아멘. 아멘. 아멘.